뭐 어떻게 하죠? 자, 살라메 씨. 현식 씨 샤이니의 민호 씨 진짜 비슷하네. 보면 볼수록 느낌이 너무 비슷해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 있어. 연상 만나봤어요? 연상이시구나. 소연 님이 두 살 많거든요. 네,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. 아직은 20대라. 아직은 20대라. 연상 만나봤어요? 연상 제가 20살 때 한 번 만나봤어요. 그리로 다 연하였는데. 그리로 다 연하였는데. 아니, 전 여기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저희가 보기엔 너무 잘 어울리는데. 근데 뭐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연상 제가 20살 때 한 번 만나봤어요. 그리로 다 연하였는데. 연상이 좋은 것 같아요. 연상이 좋은 것 같아요. 거의 한 3년 전부터 연상 만나고 싶다. 연상 만나고 싶다 했는데. 두 분.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현식 님이 완전히 바뀌었어. 느낌이. 거제도에 계속 사세요? 거제도는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어요. 진짜요? 나 왜 거제도에 사는 줄 알고 있었지? 여기 재밌다. 전 여기 좋아. 나 왜 거제도에 사는 줄 알고 있었지? 서울 어디 사세요? 저 광진구. 광진구가 어디죠? 저기. 지하철역으로 말씀해주세요. 군자역. 군자역. 군자? 군자? 군자면 잠실 쪽 아닌가? 군자면 잠실 쪽 아닌가? 아닌가? 나 저로 어떻게 해. 좀 멀어요. 아. 좀 멀어요. 울었으면 7년 전에서. 저 오늘 소연 씨도 인기. 많으실 것 같아요. 아까보다 훨씬 얼굴에 미소도 많이 띄고 계시고. 어떻게 저는 좀 선하게 생겼나요? 솔직히. 선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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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꺼풀이. 내꺼풀이네요. 이렇게 보면 서던지. 이렇게 보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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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던지. 현실 씨가 귀여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소연 님과의 대화에서 강렬한 화장 뒤에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는 걸 봤고. 귀엽다.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야. 의외로 현실 님 소연 님이 되게 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? 저 두 분 호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. 혹시나 이번 도시락. 현실 소연 님 서로 선택하시면. 나올 것 같아. 근데 이제 소연 씨 입장에서는 아직도 웅재 씨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웅재 님에게 사랑의 화살을 한번 쐈거든요. 외래고 필요할 때 소연 씨도 쐈어요. 맞아요. 다 쐈어. 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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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너무 웃겨. 아 나 너무 웃겨. 아 나 너무 웃겨. 우린 씨 에너지가 좀 달라. 경우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. 근데 제가 봐도 웅재 씨가. 아 오늘 좀. 다크호스죠. 지금 다크호스. 지금 제2의 빅토리아노 느낌이. 제2의 빅토리아노. 아 나 이러면 또 오늘 너무 힘들어지는데. 아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. 적응이 안 돼요. 적응이 안 돼요. 네. 네. 손 잡아서. 아아. 아아. 아 네네. 근데 그 방 보면서. 네네. 어. 주인님이실 것 같았어요. 아 정말요? 어떤. 그냥 조금. 와 저렇게. 관리해야. 진짜 나올 수 있는. 그런 체형인데. 그래가지고. 그럼 저라서 한 건가요? 그럼 저라서 한 건가요? 그쵸. 아 진짜. 아 매력 어필 때. 매력 어필 때. 한 방 쏜 게 같네. 아 근데 그럴 수 있어. 그럼 저라서 한 건가요? 그쵸. 그쵸. 아 진짜. 그래가지고. 사실은.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. 어 이것 봐라. 하면서. 뭐야. 오늘 뭐 되는 날이야 나. 오늘 뭐 되겠는데.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. 사진을 봤는데. 웃는 게 너무 예쁘셔가지고. 잘 웃으시더라구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칭찬이 약해가지고. 좀 부끄럽긴 한데. 근데 어찌 됐든. 아 예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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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. 나는. 네. 네. 조금. 다만 자기. 응 괜찮아요. 어. 어 이거 좀. 아니 지금 약간 남녀가 바뀐 것 같아요. 말. 말투가. 그쵸. 정말 표현에 적극적이고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어떤 사람일 때. 어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? 그냥 좀. 나와 좀. 결이 비슷한 사람. 그런. 맞아. 결이랑 성향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니요.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은. 진짜 한 번 바뀌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? 저는. 미물장어랑. 오. 매운 건 다 좋아하고. 근데 조금. 많이 안 드시죠? 많이 먹어요. 아 그래요? 매운 건 다 좋아하고. 매운 거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저 매운 거 잘 먹어요. 술은 좀 드세요? 개인적으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서. 술은 개인적으로 먹는 일은 거의 없고. 음. 술을 잘 하세요. 안 하시죠. 좋아하는 하는데. 아 진짜요? 술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아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나요? 네. 연상은 어때요? 아 지금 여기서. 웅재 씨가 연하신가 봐요. 주인님이. 그렇죠 그렇죠. 웅재 씨가 연하죠. 네. 네 살 차이 납니다. 연상은 어때요? 연상은 어때요? 저는 연상을 많이 만났어요. 아 진짜? 세 번 중에 두 번이 연상이었고. 좀 연상이어도 조금 이렇게 어린 분들도 있고. 처음 보면 좀 세게 보던데. 아 그렇죠. 그런 의미가 있는데. 좀 성숙한 이미지이시잖아요. 좀 성숙한 이미지이시잖아요. 아. 네 제가 봤을 때는. 아 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은근 서운하더라고요. 근데 참 신기한 게 웅재 씨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 않아요. 잘 모르겠어요. 나 잘 모르겠어.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자분들도 되게 좀 차분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. 맞아요.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가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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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